누적 대출액 1조 원의 업계 1위 P2P 업체에 대해 투자자 1,500명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인데요. 수수방관한 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집단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한 웹사이트입니다. P2P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는 글이 유독 눈에 띕니다. 피해 액수는 자그만치 600억 원. 피해자 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해당 업체는 P2P 업계에서 한때 누적 투자액 1위로 유명한 테라펀딩. 테라펀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보이는 테라펀딩이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심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집단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테라펀딩 연체율은 35%에 육박했고 현재는 신규 투자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수백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연체 피해자들은 지금 단척방과 사이트에 한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그런 당국 금감원이라든가 금융기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와 신고를 해도 어떠한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당시 금감원은 P2P 업체가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어서 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조치를 회피했습니다. P2P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일명 온투법이 시행돼 P2P 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감독에 나서겠다고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정식 등록을 마친 P2P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P2P 업체는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그 사이 문을 닫은 P2P 업체는 100여 곳이 넘고 업체 평균 연체율은 급상승했습니다. P2P 업체들의 줄폐업과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용입니다.